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지난주에는 14만4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었었고요 오늘은 14장 6절부터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일을 경비하라 하더라 자 이 14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나타나는 천사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천사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당연히 뭐 날개가 있겠죠 날개짓을 하면서 천사가 하늘을 오르고 있겠죠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가 날개짓을 하며 떠올랐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는 하늘을 나르든 나르지 않던 항상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있어요 건장한 어른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드러나요 그리고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나타나는 적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이지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대부분의 천사들은 항상 날개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그림이든 또한 어떤 상상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늘을 날든지 땅에 있든지 상관없이 천사는 항상 건장한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6절부터 6절부터가 아니죠 6절의 내용은 줄을 좀 이렇게 쫙 걷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한기술 14장 6절은 줄을 좀 쳐 놓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줄을 치라고 얘기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 내용이 중요하고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줄을 치라고 말하는 것 같은가요 영원한 복음이 뭐 어떻다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리고 또 왜 중요하냐 라는 거죠 뭐 복음이란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복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복음이란 단어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다 복음이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모두가 모두가 다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왜 여기 와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화화화라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12장이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은 갑작스럽게 영화 속에서 화면이 어딘가로 탁 바뀐 것처럼 그렇게 좀 뜻밖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15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의 어떤 다른 각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또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정말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시작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부어질 아주 끔찍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흙과 백 이렇게 두 가지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듯한 흙과 백이 쫙 갈리는 듯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예요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러한 환상들과 그리고 또 이런 많은 게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이 도대체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지금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많은 환상의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리고 그러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환희를 느끼고 굉장히 좀 개시록을 읽는데 흥미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은 이러한 신기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14장 6절의 내용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말은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저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죠 복음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빅 커미션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은 마지막 땅끝까지 전해줘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전해줘야 될 영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를 믿던 모슬럼을 믿던 힌두교를 믿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면 무슨 순간이냐면 믿는 자들이 휴고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분, 진노가 극명에 갈리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흙과 백으로 갈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보내세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맞나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 좀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했으면 난 할 말이 없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잘못한 건데 왜 그 죄를 내가 홀딱 다 뒤집어 써야 돼? 성경에도 아니, 아버지가 신 걸 먹으면 아들이 시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감당을 하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감당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왜 내가 아담의 죄까지 다 덤탱이를 다 뒤집어 쉬고 내가 왜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나는 죄인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런 거지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지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내가 그거를 다 덤탱이를 써야 돼? 라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한쪽에는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캥기는 게 있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fair하신가요? 그런 면에서? 공평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도 말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잘못했다 또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우리는 조용히 따라가야지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덤탱이를 씌워서 우리를 다 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각각 사람에게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꼭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그 찬스를 주고 그 찬스를 줬을 때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아담과 다르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순종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아담 아래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하면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아담과 더불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아담과 다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아래에 우리를 모두 죄의 가운데에 넣으셨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를 또 구원하세요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복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멸망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로 인하여 베풀게 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충만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어요 이제 심판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 같으면 이미 포기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요 나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니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도시에 있는 그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은 극렬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백이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와 믿으면 지옥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절대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세례의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백이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깝다라는 것 네가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셨어요 백이하면 천국이 너에게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 가깝다라는 맛을 동반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말은 진노 중에라도 극률하신 하나님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인들에게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꼭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나에게 상처되는 말과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하고 싶지 않죠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 그냥 지옥 가 그냥 전 들어요 저는 워낙 완악한 사람이라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 그냥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예요 그건 진짜 나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러한 구원을 받을 그러한 능력이 돼서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마지막, 이제 마지막 찬스예요 이 순간을 놓치면 그들은 모두 진노의 시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베푸세요 그것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음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될 마지막 의무가 있어요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드디어 뭐가 무너지죠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망하게 되죠 마지막 세대에 이제 일어날 음료교회 큰 성 바벨론 이것은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아니 18장에 나오죠 18장에 2절에 보시게 되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려 우리는 멸망될 그 성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그 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소돔과 고무라의 성에 있었던 롯이 있었죠 그 소돔과 고무라는 하나님의 유황 불못으로 멸망될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롯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소돔과 고무라의 도시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죠? 손을 잡고 이끌고 나오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재산과 물질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 성을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도시 이 바벨론의 도시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싶은가? 이 바벨론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 물질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더 있고 싶어 거기에 거기서 즐기고 싶고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도시를 다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똑같았죠 아브라함도 갈대 우루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그 갈대 우루는 어떤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메소보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메소보타미아 문명은 정말 최초의 문명으로서 어느 도시보다도 더 발전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 거기에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이 흘름으로 말면 아주 풍족했던 곳이었어요 곡식과 이런 모든 도시에 모든 풍요로움이 있었던 곳이 그 바벨 도시였고 또 갈대와 우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기껏해서 하나님이 명해서 가라고 한 것이 어디였어요? 가나한 땅이었어요 가나한 땅에 딱 도착했더니 보니까 땅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환경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온 길은 어땠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른 도시의 사람이 그냥 어딘가를 여행하다가 그냥 도족들이 와서 치고 그냥 그거 뺏어가면 아무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자기의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이 굉장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자기의 옆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먼 길을 아브라함을 떠나야 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갈대와 우루를 벗어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가나한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참담함이란 말도 못했죠 아니 내가 결국 온 것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 그래서 어때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풍요로운 땅 자기가 있었던 그런 메소보다미아의 그런 문명이 있었던 그런 비슷한 나일강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왜?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애굽도 아니었고 바로 가나한 땅 척박한 가나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한 땅으로 불러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모든 것은 다 좋은 환경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니까 거기에는 물질도 많고 거기에는 복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있고 그런 것이 있겠지라고 그곳을 가보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것까지 이끌어내서 이 척박한 이 광해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가나한 땅 적과 꿀이 으르는 그 가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으로 나오면서 온갖 불평, 불만을 다 쏟아넣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둥 그런 식으로 불평, 불만만을 털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한 땅으로 꼭 집어넣고 마시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을 또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큰 성 바벨론에 자꾸만 머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누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만들었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사람들이 받게 될 포도주죠 우리가 10편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0편, 60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편, 60편 10편, 60편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대 또 75편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0편, 75편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석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술거품이 일어나고 그리고 속에는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요 그리고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겠다라는 것 이번에는 오바디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바디아 오바디아 1장 15절 16절 봅니다 여호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언제? 여호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27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능이 병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 술잔을 마시게 해서 어디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지향을 내리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심판을 하세요 옛날에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뭐였죠? 성전 노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치세요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뭐를?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런데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부으시는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석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세요 그런데 이 사탄은 또 뭐를 하는가 사탄은 또 그거를 또 카피해요 그것마저도 카피해요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석한 자 적그리스도에게 석한 자에게 진노의 포도잔을 부으시듯이 사탄도 하나님께 석한 성도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요 우리가 요원기시록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원기시록 17장 2절부터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독하고 일곱 머리와 열불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금잔 금은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뭘 가졌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래요 뭐냐? 이 성도들에게 그 잔에 담겨진 것들을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시듯이 모든 것을 다 카피하고 모든 것을 다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뭐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표를 먼저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나오죠? 경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표를 받아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표를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막 질질 끌려가서 받아야 돼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네? 뭘 했다라는 거예요? 경배를 한다라는 거죠 표를 받기도 전에 표를 받기도 전에 경배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콘서트 같은 데 가서 보거나 또는 이런 정치인들 경합하는 데 가서 보면 연설하는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배너 크게 발려서 꼽아놓고 모자 쓰고 셔츠 입고 얼굴에 바르고 그런 거 하잖아요 풋볼 같은데 그런 축구장 경기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막 열광하면서 자기 팀 자기가 서포트하는 팀들을 열광하면서 자기들이 할 거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우리 월드컵 같은 데 가면 그냥 셔츠 입고 난리 치면서 그냥 막 노래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자기가 응원하고 자기가 서포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나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셔츠 입고 나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끝까지 올려갖고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러고 다니지 않는다는 뭐예요? 딱 펴놓고 자기가 응원하는 거 가슴에 딱 있는 거 막 보이면서 열정적으로 막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자기가 그를 서포트하고 그를 경배하는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여기다가 뭐 살밭에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그를 서포트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게 정말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서포트한다 이 저 크리스도를 내가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드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깟에다 넣고 뭐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해놓고서 뭐 그걸 띡띡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 보여요 왜?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질질 끌려가지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받았어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라는 스스로 자기가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열렬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당신 열렬하게 그렇게 응원합니까? 자 당신 우리와 같은 패 다 표를 받읍시다 그래서 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표가 없으면 안 준다고 그래갖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경배가 먼저요 표를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그렇다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끌려가서 받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응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표를 자랑스럽게 가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억지로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표를 받는 자들은 자기가 자랑스럽고 자기가 정말 경배하고 싶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지 억지로 받는 표가 아니다 그래서 짐승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첫 번째 천사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해보려고 하나님은 마지막 손길을 뻗으셨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도 사랑이 더 크냐 아니면 공의가 더 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의와 그 다음에 악을 가르는 그러한 심판주시라는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주세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을 부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박차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버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완악하고 목이 굳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방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 마저도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진노에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겠다라는 누구 앞에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말씀드렸죠 뭐가 먼저라고요 경배가 먼저 그 다음에 이름표는 그 다음 누구든지 밤낮 취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을 200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지금도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읽으려는 자도 이해하려는 자도 설명하는 자라도 없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슬픈 일 아닌가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내의 복음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보금을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 보금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1장 누가 보금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언제 얘기죠 누가 보금 21장이 무슨 내용이죠 누가 보금 21장에 그 중간부터 후반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죠 히브리서로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요 그죠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뭐를 함으로써 인내로써 인내로써 야거보서를 한번 가보서 볼까요 야거보석 1장입니다 야거보석 1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인내에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있고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는 우리가 마지막 3년 반의 시간 우리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심한 그런 핍박과 환란을 받게 될 거야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인내로 견뎌야 하는가 무엇을 지킨다 인내로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게시록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게시록 13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게시록 13장 10절 보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되게 그를 따를 수 있을까 제가 워낙 제 이름이 인내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누가 보금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8장 우리가 다 배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8장 9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누가 보검을 했을 때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마태보검에도 나오고 마가보검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비유에 지금 뭐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자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땅인가요 씨가 떨어졌는데 재수없게 길가에 떨어진 거 바위에 떨어진 거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재수없네 여기 떨어졌어 나는 저기 저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거기 안 떨어지고 이상한데 길가나 바위 위나 무슨 가시덤불에 여기다 떨어져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열매를 못 맺었네 그래서 결실을 내가 못 맺었어 자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좋은 땅이 있나요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인내로서 그 땅을 갈구고 그리고 뒤집고 또 그것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좋은 땅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그 땅을 갈구어낸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바위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곳인데 그런데 인내로 말씀을 지켜낸 자는 뭐예요? 그 딱딱하고 그리고 또 가시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곳을 잘 가꿔서 뭘로 만든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 뭐예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서 우리가 그를 충성대에 따름으로서 우리가 그 좋은 땅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좋은 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맺는다?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인내를 갖지 못하도록 사탄은 뭐를 해요?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대서 절대로 말씀의 인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 정말 첫 번째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 그냥 말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 내가 견뎌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같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세상에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인내를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시 돌아와서 유언기술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별표를 해놓으세요 별표 뭐라고요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물론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나 성령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막 충동제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돕게 하세요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확 지렉주렉시켜갖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원계시록을 하면서 인내야 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쭉 읽고 그냥 지나가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뭐 이 말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난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죠 근데 여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좀 유심히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자 지금 이후로 그랬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갑자기 부르니까 또 헷갈리죠 이 지금이 또 언제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읽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런 거지 라고 읽고 내려갔는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지금이 언제냐고 부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지금이 도대체 언제를 두고 지금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요한 게시록의 내용을 적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게시를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게시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네 기록할 거잖아요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기록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언제예요 이게 지금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요 현재가 어디니 언제냐고 현재가 언제를 두고 현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가 현재예요 지금 일단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제가 원하는 걸 하나 뽑아요 그냥 뽑아 뽑아 그냥 골라 골라 그냥 자 이거는 요한 사도가 기록하기 전의 내용이잖아요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기록하기 전의 내용이니까 그때 당시를 두고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한 시대 요한이 그 지금 게시를 듣고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언제예요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그 당시 그 게시를 받고 그리고 아직도 요한 게시록에 기록되지 않았을 그 당시에 지금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그때부터 언제까지 쭉 지금과 또 앞으로 올 미래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요한 사도가 게시를 받았을 당시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현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죠 그러니까 주원에서 죽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한 모든 자들은 어떻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그것은 예전의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뭐해? 복되다라는 순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이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고통받기 전에 꼭 가야 돼 빨리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죠? 그게 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죽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자다가 그냥 가는 거 어느 날 잠을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조용히 가는 거 그냥 고통도 없이 병원에서 뭐 뚝딱뚝딱 하고 반을 꽂고 이러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냥 자다가 가는 거 그거를 참 복되게 가셨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걸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복되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죽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울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이를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자 누군가요? 예? 누군가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인가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또 내가 질문을 하면 또 뭐가 있나 하고 또 막 헷갈려요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질문을 하면 또 뭐 딴 거 있나 그러고 자꾸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일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울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말하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누구에게 명했어요? 뭐라 그래요? 구름 위에 앉은 일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랬잖아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렀어요 참 이상해요 질문을 안 하면 아는데 질문을 하면 몰라 질문을 안 하면 아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구름 위에 있는 인재 같은 이에게 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을 명해서 예수님이 네 그러면서 뭐 낯을 거두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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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에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지 구름에 앉아있다 그러진 않았지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께 명하니까 예수님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시는 분이에요 헷갈리죠 그런데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존칭어로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헬라와는 존칭어가 없어요 영어도 존칭어가 없잖아요 그죠 존칭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낯을 휘둘러 그냥 거두라예요 거두서서 이런 게 아니고 거두시옵서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거둬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어디 건방지게 천사가 그래서 여기에 두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갈려요 이게 예수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 그래서 해석이 많이 갈려요 그런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니 금멸유관을 천사가 쓰고 있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들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는 주석이 그런 거고 네?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어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오 다음에는 이삭이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느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냐 자 낯은 언제 돼요? 추수 때 추수 때 낯을 대죠 그죠? 맞나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2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싹신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력의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누가 밭에 씨를 뿌렸죠? 주인이 씨를 뿌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마지막 때까지 두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력의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추수꾼들에게 그죠? 39절 한번 보죠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들은 누구라고요?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일 것이냐 아니면 천사일 것이냐 그런데 천사인데 이 천사는 구름에 앉아있고 금멸유관을 쓰고 있어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자꾸만 헷갈린다 제가 맨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꾸만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봐요 추수꾼이 원래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예리한 낯을 가진 이가 예리한 낯을 가진 이가 곡식을 거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추수가 두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두 종류의 추수 무슨 추수가 나오냐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17절도 계속 또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여기는 또 뭐죠? 여기에는 다른 천사가 나오죠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천사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천사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추수가 있어요 무슨 추수죠? 자 이것은 포도추수죠 그죠? 아까 추수는 무슨 추수였죠? 곡식 추수였어요 맞나요? 첫 번째 추수는 곡식 추수였고 두 번째 추수는 뭐예요? 포도의 추수였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세 번의 추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추수는 뭐죠? 첫 번째 추수는 보리추수죠 그건 언제 하죠? 그렇죠 초실절에 두 번째 추수는 칠칠절 맥추절에 밀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는 장막절에 하는 마지막 추수 그죠? 자 근데 첫 번째 여기서 곡식 추수를 하는데 곡식 추수를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냐면 곡식 추수를 할 때에 곡식 추수를 할 때에는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곡식에 추수를 할 때는 땅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를 하는데 어떠한 그 뭐냐 그 전치사를 사용하냐면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에피가 뭐라 그랬죠? 에피 지난주에 배웠어요 표를 받을 때 에피라고 했잖아요 표를 받을 때 표를 받을 때 어디에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치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에피라고 했잖아요 그게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다고 자 그러면 에피는 뭐냐면 온 이라는 뜻이에요 온 온은 뭐라 그랬어요 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피는 온이에요 그런데 곡식 추수를 할 때에는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포도 추수를 할 때는 다른 전치사를 사용해요 무슨 전치사를 사용했을까요? 이 곡식 추수를 할 때와 포도 추수를 할 때의 차이가 뭘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곡식 추수를 할 때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땅에 있는 곡식 위에 있는 것들을 친 거죠 땅이 위에 있는 곡식들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 추수를 할 때는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피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에피스는 뭐냐면 인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할 때는 위에 있는 추수를 잘라서 낯을 대서 잘랐는데 포도추수는 위에 있는 것을 자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들어가서 파내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예요? 포도의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얘기 만약에 위에를 치면 그게 또 자라잖아요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것을 땅 속으로 집어넣어 갖고 뽑아버리면 뿌리채까지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시 재생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뿌리까지 뽑아버려니까 그런데 이 포도 추수를 해서 어디다 붓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노 포도주 틀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짓밟아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했어요 그죠? 그런데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의 뿌리까지 뽑힐까 봐 그죠? 그런데 추수를 했어 이미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뽑느냐 뿌리채 뽑아버려 이거는 더 이상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한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글 성경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헬라어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 이거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낯을 들어서 곡식을 추수하든 포도를 추수하든 우리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전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뽑아버릴 때는 가라지를 뽑아버릴 때는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는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실 때와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에서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을 살아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불을 살아버려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불을 살려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죠 더 이상 다시 자라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하시는 것은 그 알곡은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나요? 어? 저기는 빠뜨렸네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하시겠다라 요한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은 알고기인가요? 가라지인가요? 가라지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 알고기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알고기 우리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포도의 뿌리까지 꼽혀서 마지막 때 이제 언제? 장막절에 완전히 추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노의 진노의 잔에 진노의 포조드 틀에 넣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가 익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포도송이 이스라엘 포도송이 하나님의 열매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포도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포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틀에 넣고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가 뭐예요? 말굴레가 뭐예요?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 말굴레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말굴레가 뭐냐면요 말 입에다가 뭐 씌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달릴 때 말에다가 이렇게 뭐 해갖고 끈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여기다가 입에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뭐 매달아가지고 이래아이래 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굴레예요 그러니까 피가 어디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말의 입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말의 입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타봤어요? 이건 조랑말이고 큰 말 타셨어요? 진짜 말? 아니 곱배가 아니라 큰 진짜 말을 타보셨냐고 진짜 말 타셨어요? 진짜 말 타셨어요? 그 말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발 올리기도 힘들어요 발 올리기도 힘들어요 다리가 유연하게 찢어지지 않으면 발 올리기도 힘들어요 너무 높아서 그 정도로 말이 키가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조랑말 말고 그래서 이렇게 받쳐줘요 못 올라가니까 그 정도로 말이 크다고요 그런데 말 굴레까지 올라왔다는 입까지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1600 스타디언이라고 그랬어요 1600 스타디언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192 미터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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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상한 엉뚱한 거 자꾸만 보지 마시고 1600 스타디언이라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296km예요 마일로 따지면 한 184마일이에요 그걸 대충 계산해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몰티모에서 펠파까지 이게 대략 190마일이에요 이게 서울로 따지면 서울에서부터 부산이 325k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언이 296km니까 부산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대충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것도 어디까지? 말의 굴레까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28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든 하지만 굉장히 큰 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높은 이게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화만큼 포도주 틀에 차고 넘쳐 흐를 만큼 포도주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과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옷을 입고 계신다고요? 핏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누가 싸워요? 예수께서 싸우세요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핏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짓밟아 버렸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뒤에 따라오는 천사들과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피 뿌렸나요?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데 누구만 피가 범벅이 됐어요? 예수님만 나머지 쫓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들러리들 다 들러리들이에요 싸우는 것도 예수님이 싸우시고 피도 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뒤에 쫓아오는 것들은 전부 다 사야한 옷을 입고 있어 예수님만 시뻘건 옷을 입고 있어요 왜? 피가 너무 튀어서 왜?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으셔서 그 1600 스타디온의 그 넓은 거리에 그리고 그 말의 굴레 높이에 그 포도주 틀에 넣고 밟고 또 밟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피범벅이 되어버려요 피범벅이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짓밟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틀에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때의 이것을 밟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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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